4차 산업의 역량력이 점점 커지면서 IT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IT 기업 입사에 필요한 자격증 다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시대책에서는 한방에 합격하는 정보처리기사 필기교재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6인의 기술사 멘토들이 집필한 교재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항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3권으로 분건되어 있으며 가장 앞부분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원이 바뀔 때마다 각각의 장에서 다룰 종합 내용을 정리하여 혹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 설명 옆에 멘토의 코멘트와 알아두기를 수록하여 효율적이고 꼼꼼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론 설명 뒤에 적응 문제를 수록하여 문제 유형을 익히고 학생 내용을 복습하고 보강할 수 있습니다.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빨간 키를 통해 무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시험 전에 정리하여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출 문제를 수록하여 시험의 경향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답 가해서를 따로 수록하여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막막한 분들이 있다면 SD에두 온라인 강의를 소개합니다. 출제 경향을 완벽 반영한 2022년 최신 강의를 통해 출제 포인트를 완전 전복하고 단기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길 SD에두가 응원합니다. 15년, 5년, Под Kashmir,idge, 경향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Whichever upper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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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 가져 생각하는 그런 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